이거는? 그러게요. 집이에요. 이거 누구 줄까요? 집이에요. 저건 뭐예요? 집이에요. 집이에요? 저거 누가 만들었어요? Look, I'm just doing this. 저거 누가 만들었어요? 아빠. 아빠랑 엠마랑 둘이서 만들었어요? 응. 최고예요.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. 이거는?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요? 없어? 응. 이건 엘사예요. 이거 없어요. 네. 없어? I'm just doing this. 그렇게 하고 있어요? 팔이? 팔이 그렇게 됐어요? 네. 밥 먹었어요? 응. 혹시 이름이 샬롯이에요? 아니요. 엠마요. 우와. 그렇구나. 엠마구나. 그건 뭐예요? 부츠요. 부츠예요? 우와. 그렇구나. 이거. 엠마 한국 사람이에요? 이거? 엠마 한국 사람이에요? 응. 해보세요. 나. 엘사. 아니지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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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안이에요. 응. 말해봐. 엘사 신발이에요. 엘사? 엘사 신발. 응. 응. 일상. 그녀의 원순나요. 일본은 elastic 명기라고 말이에요. 에어사, 어떻게 했어요? 한국말로. 벗을 거예요? 응. 해봐. 벗을 거예요. 아니에요. 벗을 거예요? 신발 벗을 거예요? 엘사 엘사 신발 벗을 거예요? 말해봐봐 벗을 거예요